피임, 임신, 출산 두 번째, 피임 만약 부부가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면 반드시 피임을 해야 합니다. 결혼한 여성이 피임을 하지 않으면 약 90%인 거의 대부분이 1년 이내에 임신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임신은 엄마와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 엄마와 태아 모두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원치 않는 임신은 부부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고민을 안겨줍니다. 기쁨을 주어야 할 출산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부부는 물론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임신은 되도록 부부가 함께 계획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가 있는 부부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가족 계획을 세우고 임신할 생각이 없을 때는 피임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피임법 중 부부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전문의와 상담하고 의논해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문 1. 가장 좋은 피임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약을 먹거나 기구를 이용하는 피임법을 몸에 무리가 간다고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피임방법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흔히 자연스럽다고 여겨주는 피임법으로는 지루의 사정과 생리주기법이 있습니다. 반괄우 1. 성관계 시 지루의 사정은 가장 오래전부터 시도된 방법이지만 피임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피임을 원하는 부부가 여기에만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괄우 2. 생리주기법은 다음 생리예정일로부터 임신 가능한 날을 계산해서 피임하는 방법으로 생리예정일로부터 12일에서 16일까지 5일과 정자가 살아있는 3일, 난자가 살아있는 1일을 더한 9일을 임신 가능기간으로 봅니다. 이 방법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성의 생리주기는 쉽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는 부부라면 이러한 피임법을 임의로 선택하기보다는 부부의 상황에 따라 전문의와 상담한 후 가장 잘 맞는 피임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남성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질문 2. 남성이 할 수 있는 피임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남성이 할 수 있는 피임방법으로는 남성용 콘돔 사용과 정관수술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성기에 끼워 정액이 여성의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남성용 콘돔은 정확히 사용한다면 매우 간편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피임방법입니다. 부부가 임신을 원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훗날로 예정하고 있다면 정관수술보다는 남성용 콘돔 사용을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 남성의 피임방법별 특징 피임의 종류, 피임효과, 피임기간, 성병감염예방효과 정보순으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용 콘돔, 별 3, 매우 좋음, 일시적, 좋음, 대부분의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다음, 정관수술, 별 4, 가장 좋음, 영구적, 없음, 간단한 국소마취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여성이 할 수 있는 피임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여성이 피임을 할 때는 자국 내 피임장치, 경구 피임약, 여성용 콘돔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적인 방법으로는 난자가 나오는 난관을 묶는 난관결찰술이 있습니다. 피임 방법은 출산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짐으로 다음을 참고하면 됩니다. 먼저 출산경험이 없는 경우 경구 피임약을 권합니다. 경구 피임약은 건강하고 젊은 여성에게 알맞으며 여성장애인은 각자의 장애와 정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산부인과에서 상담을 받은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 자국 내 피임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리 루프 등을 자국 내에 삽입하는 방법인데 한 번 시술하면 5년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의 경우에는 알맞은 피임법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척수 손상으로 하지가 마비된 여성은 복부감각이 떨어져 있으므로 자국 내 피임장치나 여성용 콘돔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혈전증이 잘 생길 수 있으므로 경구 피임약 복용 역시 권할만한 피임법이 아닙니다. 표 여성의 피임방법별 특징 피임의 종류, 피임효과, 피임기간, 성병감염예방효과 정보순으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용 콘돔 별 둘 좋음 일시적 좋음 손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거나 다리가 잘 벌어지지 않는 장애가 있을 시 사용하기 어려움 자국 내벽에 손상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음 다음 호르몬제 별 넷 가장 좋음 일시적 없음 혈관이 막히는 혈전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평상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음 뇌전증이 있는 경우에는 프로게스틴만 들어있는 호르몬제 사용해야 함 다음 자국 내 피임장치 IUS 별 넷 가장 좋음 일시적 없음 다리를 벌리기 어렵거나 하체에 경직이 있는 경우 삽입하기 어려움 자국 내벽에 손상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음 불규칙한 질출혈이 지속될 수 있음 다음 임플란트에 별 넷 가장 좋음 일시적 없음 불규칙한 출혈 체중 증가가 나타날 수 있음 제거시 흉터가 남을 수 있음 마지막으로 난관결찰술 별 넷 가장 좋음 영구적 없음 복강경 수술을 시행해야 함 입니다 질문 4 모유 소유를 하는 중에는 피임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흔히 출산 후 모유를 먹일 때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유 소유 중에는 배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유 소유 중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입니다 아기가 생후 6개월 미만일 때 아기에게 오로지 모유만 먹이고 있을 때 출산 후 생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때 만약 이러한 조건을 맞지 않아 모유 소유 중 피임을 하려면 콘돔을 사용하거나 자궁 내에 루프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궁 내에 루프를 삽입할 수 있는 조건은 분만 6주 이후입니다 집중 탐구 남성용 콘돔 정확하게 사용하기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콘돔을 사용해야 합니다 콘돔은 작은 포장 안에 돌돌 말린 채 들어있는데 포장을 뜯을 때는 콘돔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새로 꺼낸 콘돔은 뻣뻣하거나 딱딱하거나 끈적끈적하다면 효과가 없고 부드럽고 미끌미끌한 상태여야 합니다 동그라미 1 콘돔은 음경이 단단하게 발기되었을 때 여성의 성기에 접촉하기 전에 씌워야 합니다 사용하기 전 콘돔 꼭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꼭지를 줍니다 동그라미 2 콘돔이 음경 전체를 감쌀 때까지 한 손으로 돌돌 풀어줍니다 콘돔을 씌우는 동안 다른 손은 콘돔 꼭지를 계속 쥐고 있어야 합니다 콘돔 꼭지는 정액을 담기 위한 공간이므로 여유 공간을 남겨두지 않으면 콘돔이 새거나 찢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라면 음경 피부를 뒤로 잡아당긴 후 사용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3 사정 직후 음경이 수그러들기 전에 질에서 빼내야 합니다 이때 콘돔이 벗어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 가장자리를 잘 잡고 조심스럽게 뺍니다 동그라미 4 콘돔 안에 있는 정액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콘돔 중간을 묶어서 휴지통에 버립니다 이때 콘돔을 다가오지 않을까 콘돔에서 판매한 마이너스 턱의 mobile